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유모차 거부가 시작된 진둥이들 덕분에 요즘은 대부분 걸어서 등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길 빗물에 신이 난 진둥이들을 위해 집에서 물총 놀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처음으로 물총을 잡아본 진둥이들은 제대로 놀았을까요? 그럼 즐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집에 가서 물놀이 하자 집에 가서 물놀이 하자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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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물놀이 한 번 되니까요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사2. 모자 갖고. 엄마 안아. 엄마 쪼록 데려다줄게. 집사2. 어 기다려. 집사2. 엄마 안아. 집사2. 짜잔. 집사2. 어떻게 해. 뭐 보여? 집사2. 짠. 집사2. 엄마가 물놀이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집사2. 집사2. 쪼록끝. 집사1. 애가 Cock김이며 더 넣는건가 Scaht. 집사2. 그게 뭐 이렇게 하는건지 알아? 집사2. 눈치. 집사2. 제안. 집사1. 여기다가 엄마가 물을 넣어줄거야. 집사2. 집사2. 오우! 오우, 왜 이렇게 안 열릴까? 됐다! 여기다가 물을! 쫄쫄쫄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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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얘는 트리케라톡스다, 그치?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영 이리 와봐. 여기를 잡고, 오우! 여기를 눌러, 이렇게 해 봐봐. 이렇게 누르면, 어? 물 나가는 거 봤어? 그렇게 하면 진영 얼굴로 쏟아나. 얘를 앞으로 해서, 얘를 앞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눌러! 옳지! 어, 진영 엄마 알려줄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어? 이걸로! 눌러! 어, 해 봐봐. 어, 이걸 눌러야 돼. 이거를 꾸욱 눌러야 돼. 꾸욱! 꾸욱! 그렇지! 아, 차가워! 근데 차가워! 어, 봐봐. 여기 손으로 이렇게 꾸욱 누르는 거야. 어, 여기 잡고, 이걸로 이렇게 꾸욱 눌러. 꾸욱를 눌러봐. 꾸욱! 응 자 얘들아 여기 유리에 남겨도 되고 여기 쌓아봐 여기다 쭈욱 물을 거에요 자 쩔쩔쩔쩔쩔쩔 자 담아주세요 오우 진서 잘하네 오우 으잉 으힝 으힝 물 나오지? 이거 뭐야 이거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거 어 엄마거 어 엄마거 왜? 윽 윽 윽 윽 됐어 받아라 진서 받아라 몸에 단어 슝 슝 슝 응 슝 진서 너 네얼굴에 숨허떡해 다리 진서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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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냉총을 받아라! 진우 얼굴이 다 떨어지네? 진우 받아라! 아 차가워 누구야? 빠졌어 엄마 손! 얼굴이 다 떨어질까? 얼굴이 다 떨어질까? 진짜? 너무 얼굴이 다 떨어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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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렇게 어플 어플! 옳지! 이렇게 하면 돼 맛있는 간식 먹을까? 아니야 더 놀고 싶어? 우리 맛있는 간식 먹자 그러면 이걸로 놀거야? 어떡하지? 그럼 놀고 있을건가? 엄마가 신기한거 보여줄게 궁금하지 않아? 아니야? 이거봐라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신발 벗고 들어오자 신발 벗고 신발 여기는 벗고 들어오는거지? 신발 문을 닫아버렸네 신발 벗고 엄마랑 이거 옥수수 안가지고 올거야? 거기 있을거야? 알았어 안녕 엄마 벗고 앉아 벗고 벗고 lit 진영 인집 공경 빨 blij하고 옥수수랑 놀자 우리 공경 들고 있을거야? 응 진서야 진서 이거 빨리 와봐 예 요 궁금하지? 들어올래? 안에서 안에서는 이거 쏘면 안돼 알았지 앉아 야 이거 물총농 때문에 너무 꽂혔는데?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놀 수 없어 이거 뭐 껍질을 떠는거야 너 들어올거야? 아니 신발 벗고 들어올거면 신발 벗고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벗기는거야 한꺼풀 벗기는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잡아다녀 옳지 앉아서 해볼걸에 여기 앉아 반겨 진서 이리와 진서야 여기서 쏘면 안돼 그거 쏘면 안돼 진서 알았지? 진서야 이거 뭔지 알아? 옥수수 자 당겨 당겨 옳지 또 옳지 잘하네 진서야 껍질 여기다 놓는거야 당겨 진우 해볼래 잡고 진우가 해봐 옳지 당겨 당겨 야 머리 머리 아 이거 옥수수 수염 머리야 이게? 머리카락 아니고 옥수수 수염 자 나머지도 까봐 괜찮아 이거 잡아 뜯으면 돼 자 진서 잡고 해 진서가 덜 보이자 꼬리 우수수 계속 꼬리 퍽 잡아당겨 자 다 했어? elabor 깔끔하게 잘했네 이렇게 하고 진우야 이거 집에서는 쏘면 안되 지훈이 이거 엄마가 익혀가지고 올게 아 근데 공룡 큰일났네 어떡하지 이거 익혀올게 엄마가 맘냠냠 먹자 엄마가 가지고 와서 응? 잠깐만요 뭐? 이거 안 먹을 거야? 어 먹으려면 익혀와야 돼 엄마가 주세요 우와 옥수수 spring 옥수수 물 주는 거야? 갑자기 옥수수한테 물을 주다니 기다려봐 접시 우린 익혀서 먹자 이거 먹으면 달달하지? 어때?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옥수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옥수수? 음! 확실히 다네 몇 넣었나? 몇 넣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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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뿌려 진수아 여기다 언젠지 많이 뿌려 여기다 뿌려봐 진우야 거기 나가는 건 그만 진우야 우리 여기다 물 뿌리자 이리 와봐 진수아 여기다 물 한번 뿌려볼까? 네 여기다 물을 뿌리면 색깔이 변해 해봐 뿌려봐 옥수수 다 됐나? 기다려보세요 이거 봐 옥수수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네 네? 이리 봐 김이 모랑모랑라 그러는 거고요? 지금 만지면 안 뜯 엄마가 조금 식으면 줄게 뚜뚜뚜뚜 뚜뚜뚜 응 아뜨 아뜨 아직 뜨거워요 알았지? 응 아직 뜨거워 아뜨 아뜨 왜? 이거 먹고 싶어? 응 그럼 저기로 가자 우리 응 자 이거 아니 이건 없어도 돼 이거 놔 놓고 엉 엉 엉 엉 엉 이거 봐봐 이거 옥수수 이거 응 안 뜨거워? 뜨겁지? 아뜨 풀어 후 엄마 시켜줄게 후 풀어 후 식어라 돌려서 또 자 후 더 시켜야돼 후 아니 물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여기 시원해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만져봐 이제 들어봐 괜찮지? 따뜻하지? 먹어 응 먹어봐 이제 먹어봐 어때? 맛있어? 응 수고버야 어 수고버야 응 응 엄마 왕 엄마 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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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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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